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나라의 외교가 힘을 받으려면 국민들의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거 결과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 대한 간경책을 구사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이번 일본의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 결과는 한국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아주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선거 결과가 아베 총리의 한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참의원 선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번 선거 결과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에 대한 간공을 계속할 것인가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아베 총리가 대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국에 대한 정책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간경책은 선거 결과가 크게 관계없이 선거 전부터 선거 후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집행될 가능성들이 아주 높은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거 이후 한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한국의 수출 규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참의원 선거 결과는 아닙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한국의 수출 규제 실행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명확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유효하다고 받아들일 것인가 다시 이야기하면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의 유효성을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발 경제정책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 이후에 양국이 지켜온 약속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한일 간의 경제정책은 종식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고 1965년 또 한일협정의 기본 질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바로 일본 측의 초미의 관심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참의원 선거 이후에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민영방송인 아사히TV에 출석해서 참의원 선거 개표 방송에서 한국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적답을 피하면서 속내를 드러내게 됩니다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는 없다 또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다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다 여기에 아베가 갖고 있는 생각, 자민당이 갖고 있는 생각, 일본 측이 갖고 있는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입장은 한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아베 수상은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안정된 정치 기반 위에서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추진해 가라는 국민들의 판단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에 자신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의향이 있음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와대 입장입니다 걱정스럽게도 여권의 핵심에서는 1965년 또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의 유효성을 부정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여한 선거 직후에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는 반박 성명을 대변인을 통해서 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는 입장을 발표함과 아울러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라고 반문합니다 사실 청와대 입장은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양보할 수 있는 선, 양보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 입장의 핵심은 1965년 또의 양국 사이에 맺어진 협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국이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제 보복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 규류를 대변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글들을 살펴보면 1965년 또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 것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 가운데 중요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1965년 또 한일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청구권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권에서 점점 가면 갈수록 굳어져가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강경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 보입니다 반일감정을 고향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전국의 주도권을 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에게 이번 사안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한국 측과 일본 측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한국 측은 밀고 당기게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일본 측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이 평평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보복은 강화될 것이고 이것을 어느 선에서 멈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부는 문재인 정부가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라면 정명충돌이라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한나라를 이끌고 있는 집권 세력이라면 한국이 정명충돌을 선택했을 때 그 이후에 당면하게 될 막대한 그런 비용천국수를 생각하게 되면 좀 더 깊게 성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간 약속이었던 1965년도 한일기본조약을 일본에서는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한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한국은 그것이 협의의 대상으로 재해석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의견을 물어본다면 저는 단호하게 1965년도 한일기본조약은 지켜져야 되고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입장에서 대법원을 통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간에 국제조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점을 저는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한국 측이 처음부터 억지주장에 가까운 것을 펼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작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조기에 수습을 하는 것이 우리가 현명한 출구 전략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